안개 낀 장춘 단공원 안개 낀 장춘 단공원 지광아 여기 전투시장에 이제 먹거리가 많잖아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이야 김 진짜로 이건 내가 실화인데 이런 다른 상황에 이렇게 촬영하는 날은 꼭 김 좀 사와 내가 꼭 이렇게 아 진짜 김하고 뭐 통닭 같은 거 사오라고 그러거든 근데 김은 늘 맛있어 아니 밥을 넣어주신 거예요 지금? 어머 웬일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킵밥 와 이거 진짜 한입에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진짜로 여기 한입에 준비 진짜 맛있어 와 한입에 와 야 녹지 역시 김은 이 맛이야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거 먹고 제가 그러면 불러드릴게 어떤 거 불러드릴까요? 제가 불러드리면 안 돼요? 똑같이 같이 하세요 제가 먼저 부를게 안개 낀 장춘 단공원 누구를 찾아왔나 저러죠? 자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지광이라고 안개 낀 장춘 단공원 너무 맛있어 누구를 찾아왔나 우와 낙엽 속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자 하나 하나 둘 셋 낙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